kfc 통다리 핀 일단은 시청자분들 들어오실 동안 한잔 그냥 콜라를 한잔 해야되나 아 뭐 4월을 하고 아 콜라 한잔 합시다 짠 콜라 뭐 이렇게 된 오늘 좋은 콜라 내요 1,490원인데 890원에 세이드라서 콜라 이렇게 먹고 계란컵 1,2L 계란컵이죠 일단은 바삭바삭한 닭껍질 튀김입니다 3,300원 닭껍질 튀김 가성비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맥주 한주로 딱 좋아요 그럼 닭껍질 튀김에 한 잔 먹읍시다 닭껍질 튀김 3,300원 여러분도 오늘 하루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허은민님 어서오세요 처음이에요 한 잔 하시죠 시원하게 맥주 한 잔 합시다 치킨에다가 맥주 한 잔 합시다 이거는 통다리 순살 치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앞에 있거나 닭껍질 닭껍질입니다 3,300원 이거 하나만 사도 맥주 하나 픽처 하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혼자 딱 좋죠 김현수님 어서오시고 짠 닭껍질 닭껍질 어흥 맥주 한두가 작아요 3,300원 비싸지도 않고 콜라 먹었더니 트림이 계속 나온다 그 다음에 이거는 통다리 빅 박해 원래 2만 얼마라고 했는데 30% 할인돼서 15,900원 8조각입니다 통다리 빅 박해 순살이 순살 순살 치킨 9시 넘어가 가지고 원플러스 원 그러니까 치킨 한 조카 3,000원짜리 원플러스 원 하는게 행사가 끝났다구요 그래 가지고 그나마 요거 30% 할인된 가격에 팔길래 요거 사왔습니다 한입 먹겠습니다 양이 엄청 많아요 순살 치킨 답답합니다 KFC KFC 통다리라고 뭐라고 해야돼 KFC 치킨 그 원플러스 원 하는게 없어졌어 없어져가지고 그나마 할인되는거는 통다리 빅 버켓이 할인되길래 요거 사왔습니다 요거 30% 할인인데 언제까지 할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수학 문제를 내겠습니다 30% 할인된 가격이 15,900원이야 그럼 원래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KFC 짠 한잔 하겠습니다 통다리 빅 버켓 순살 치킨 순살 치킨 보이나 보이나 그런가 음 근데 15,900원 30% 할인된 가격 아마 23,000원 정도 할거에요 엄청 큽니다 음 내가 한 반입 먹었거든 음 양이 커요 8조각 들었는데 음 진짜 빅이야 빅 크기가 요만합니다 음 요만합니다 음 음 음 음 예 속살 부르는데 조금 짭짤합니다 음 짭짤해 짭짤하니깐 맥주랑 이런거랑 먹어야 돼요 살 엄청 질 것 같습니다 살 엄청 질 것 같습니다 아 손바닥만에 손바닥만에 8조각 양이 많아요 괜찮은 15,000원 치고는 순살이야 다 뼈는 없고 음 뼈는 없습니다 맛있어 보이나요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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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리지 않냐고 음 구독은 하지 마세요 좋아요 눌러주고 맨날 이런 방송이 아니니깐 음 40대 노총각 맨날 술 먹고 그러는 방송인데 구독은 부담습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li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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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씩 구독은 천천히 오늘 오늘만 보고 구독하면 또 실망해 음 발사 원래 이런 방송이 아니에요 음 혼자 구질구질하게 술먹는 혼술 먹방이기 때문에 오늘만 보고 함부로 구독하면 안됩니다 오늘 빨리 먹고 취하고 빨리 자야 돼 아휴 불명증 때문에 잠을 못자요 아휴 이렇게 술먹고 자면은 한 3시간 4시간 잡니다 그러고서는 한 6시간 때 있다가 또 못하고 응 여자 아니었어 여자 아니었어 왜 쓰레기 없이 엄마 아이디로 응 건강 챙겨야 하자 음 음 음 음 음 음 호화가 잘 된다 음 음 음 그 동생이었어 형이 음미가 남자였어 그러면 구독하고 음 음 난 또 여성 시청자 나갖고 구독하지 말라고 했잖아 음 음 회 같은거 좋아합니다 해산물 회 요런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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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음 아 근데 너무 짭짤해 어 요거 순살 인데요 너무 좀 짭짤한 맛이 좀 있어요 음 맥주랑 먹긴 좋은데 음 짭짤합니다 감안하셔야 돼 염지라고 해야지 염지 후추 맛 후추 맛도 좀 있는데 그런거 보다 음 짭짤해 순살이요 순살 음 순살 뼈 없습니다 음 닭껍질도 없고 다 뼈가 없네 음 요건 또 닭껍질 닭껍질 아니야 그냥 제가 하고싶을때 합니다 응 음